어머니, 이제 지금 뭐 하려고 하셨어요? 지금 소 먹이 TMI 좀 퍼다주느냐, 저쪽에. 소한테 이거 퍼다주면 돼요? 아침저녁 퍼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저희가 좀 퍼다주고 또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송아지 우유 먹이기. 송아지 우유는 어떻게 젖병에다가 이렇게 먹이나요? 네, 풍경에다가. 그럼 송아지 우유 먹이는 것은 우리 강은 씨가 담당해야 돼요. 강은 잘하겠네. 귀여울 것 같아, 어떡해. 어머님이 이거 직접 혼자 하신다고 생각해봐. 어머니 아프시니까. 그러면 어머니, 이거는 이제 오빠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애기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녀와. 아침에 짠 건 저녁에 먹이고, 아침에 짠 건 내일 아침에 먹이고.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거 가득하면 되죠? 네. 네. 내일 갑시다, 여기서. 어머니, 이거를 아침저녁으로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안녕. 안녕. 나는 맘마 먹었니? 누구부터 매일까? 아무거나 여기 두 개, 두 개. 아무거나? 두 개 들고. 두 마리 한꺼번에. 알겠어요, 언니? 우리 신랑은 네 개 들고 한꺼번에 먹이는데. 우와, 그래요? 얘들아. 저리 와봐. 맘마 먹자. 이리 와봐. 여기 맘마 여기 있어. 옳지.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나와 주세요. 우유 좋아, 우유. 다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착오시오. 해야 encourage. ½%돈이 앉아. 왜 놀아? 둘이 만들어버리고. 네, 놀아. 당분에, 이렇게 fa-가, 이것 좀가. 놓치겠습니다. 네. 해봐, 이거. 아이고, 이것 좀. 조금만. 아이고, 이거. 아이고, 허리야! cle been to the child's up to the child. 이미 이거라도 허리가 아파요. 우리 어머니, 허리가 빨리 부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오빠들이 또 건초를 잘 매기고 있나 모르겠네.